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끈의 업체 강민욱입니다. 자, 특단독 모의고사 시즌2 강의가 이제 오픈이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단독 모의고사 시즌1이 완강이 되어 있고요. 시즌2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평 전에 시즌2가 진행이 되는 거고 구평이 끝나고 나서 순차적으로 파이널1, 파이널2 이런 식으로 특단독 모의고사가 시즌1, 2, 파이널1, 2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출간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출제를 해보았어요. 자, 이 특단독 모의고사 시즌2 지금이 7월 중순 정도 되거든요. 7월 중순 정도 되는데 시기적인 좀 이슈들이 좀 있어서 간단하게 그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6월 평가원 시험이 치러졌다라는 것과 그리고 EBS 수능 특강과 수능완성이 모두 출간되었다라는 거죠. EBS는 연기교제입니다. 50%가 간접연계로 출제가 되는데 중요하죠. 그렇죠? 다만 EBS가 뭐 엄청나게 특별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 대동소의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슈가 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잠깐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6월 평가원목에서 평의했어. 평의하다 보니까 딱히 이슈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한 대로 기출 문제 잘 풀고 개념 잘 되어 있고 예상 문제 어느 정도만 풀었어도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수능 특강, EBS 수능 특강도 평의했어요. 예, 평의가 왜 두 번 들어가 있냐? 평의, 평의. 자, 평의했는데 특별하게 뭔가 좀 튀는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 다만 이제 제가 수능 특강에서도 한 번 제가 자료를 하나 올린 적이 있었죠. 예, 하나 올린 게 있었을 거야. 게시물을 하나 올렸는데 어떤 거냐면 수능 특강에서 좀 특수하게, 엄청나게 특별한 건 아니지만 좀 특별한 느낌이 드는 문제들 한 20문제 정도를 선별을 해서 한번 업로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봐두면 좋겠다. 다만 뭐 시간이 있으면 EBS 수능 특강 다 푸셔야 돼요. 평가원에서 반영하겠다는데 안 푸는 게 웃긴 거죠. 그렇죠? 예, 다만 이제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우리 강민웅의 컨텐츠에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안 다뤘던 것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들은 이제 변형이 되어서 또 우리 컨텐츠에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예, 그런 것들을 좀 선별을 해서 업로드를 해준 적이 있었어. 수능완성도 곧 업로드가 될 텐데 이 수능완성이 좀 이슈가 있어요. 예,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능완성이 출간된 지 조금 됐죠. 그렇죠? 지난달에 나왔는데 EBS 수능완성이 수능완성이 무당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수능특강보다. 그리고 물리학원의 특성상 지금까지는 수능특강보다는 수능완성이 수준이 좀 더 높았어요. 알겠죠? 반영 비중도 좀 컸고요. 네, 체감상. 알겠죠? 여기 이슈가 좀 있는데요. 첫 번째, 움직도르래가 나왔어요. 움직도르래. 움직도르래는 EBS에서 가끔씩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어요.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 18페이지에 12번으로 우리가 저희 분석 작업이 다 끝났거든요. 18페이지에 12번으로 출제가 됐는데 움직도르래를 확대해석해가지고 막 더 공부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 그냥 이 문제만. 알겠죠? 이 문제만 풀 수 있게 해줘. 알겠죠? 여기서 막 움직도르래가 나올 수 있으니까 더 공부해야겠다. 지금까지 지금 이전 교육과정과 우리 교육과정 총통틀어. 십 몇 년 동안 EBS에 계속 움직도르래가 자꾸 등장을 했어. 가끔씩. 한 번도 안 나왔다니까. 교과서에 움직도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중등 과정에서 아마 일의 원리 이런 거 할 때 지렛대 할 때가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갑자기 출제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한 문제만 풀어 그냥. 이 한 문제만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한 문제만 분석하는 거 정도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지? 확대해석해가지고 막 이거를 예상문제로 많이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이 문제만 풀 수 있게만 해줘. 알겠지? 그게 그 움직도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천장 같은 데에 매달려가지고 매달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당기잖아? 당기면 여기에 매달려 있는 물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데 이게 그 돌림이 우리 과정이 아니야. 알겠어? 토크라고 하는 건데 돌림에 의해서 마치 지렛대 같은 역할을 해서 힘을 좀 적게 들여도 얘를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얘를 이렇게 천천히 들어올릴 때 얘 무게의 절반의 힘만 가해도 되는데 여기서 실을 통해서 내가 천장을 이렇게 당기잖아. F로 그리고 이 지지점들에서 반작용들이 나타나. 반작용은 실제로 나타나는 효과거든요. 이게 F면 여기서도 F인 거야. 알겠죠? 실을 통해서 이 지지대를 통해서 F로 당기고 있는 거거든. 여기도 F거든. 실제로는 실을 통해서 얘를 F로 당기는 건데 이 지지점에서 반작용들이 나타나서 이 도르래는 위쪽으로 EF의 힘을 받는 효과가 생겨요. 아래쪽으로는 M지고 아래쪽으로는 M지고 그래서 얘를 F를 당기는 힘 F를 2분의 1M지만 가해줘도 얘를 딱 지탱할 수가 있어요. 또는 천천히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만 알면 돼. 사실은 이동거리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그건 그 문제에서 따로 다루고 있단 말이야. 알려준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요정도 수준으로 그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됩니다. 괜히 걱정하지 말고 지금까지는 경험적으로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지금 알겠죠? EBS에는 나왔지만 참고해 그리고 운동반에 전달되는 마찰력이 두 문제 정도가 이번에 수능완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이런 거 여기 마찰면 이렇게 있잖아요. 거칠거칠한 면 여기서 내가 힘으로 당기잖아요. 이렇게 당기면 이 A가 끌려올 수가 있어. 그때 이 거친 면을 통해서 B가 A한테 힘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힘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전공에서는 이것도 마찰력이야. A는 운동방향으로 마찰력을 받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걸 물어보진 않아. 이게 마찰력이냐고 물어보지 않거든. 그러면 이제 교과 과정이 벗어나기 때문에 B가 면을 통해서 A에게 오른쪽으로 힘 전달한다라는 모티브의 문제가 두 문제 정도 있으니까요. 그냥 B가 A의한 자유한 힘은 오른쪽으로 작용하는구나. 마찰면을 통해서 끌고 가는 힘이 전달되는 거구나. 원래 그 마찰력이라는 거는 마찰면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힘을 마찰력이라고 하기 때문에 운동을 방해하는 힘도 마찰력 이렇게 힘 전달해서 끌고 갈 때 전달되는 이 힘도 원래 전공적으로는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과정에서는 그걸 배우지 않기 때문에 마찰력이라고 부르진 않을 거야. 힘 전달하는 힘이 오른쪽이다라는 것만 알면 돼. 그럼 뭐 우리 교육과정이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또 하나 연력학과 용수철 추려가지고 열수철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건 예전에 이전 교육과정의 물투에서 좀 다뤘던 내용인데요. 우리 교육과정에 들어와서 지금 벌써 4년이나 수능이 치러졌는데 곧 이제 우리 교육과정이 끝나가 끝나가는데 너희들 포함해서 3년 3번 더 수능 치르면 끝나요. 교육과정이 끝나는데 지금 5년 차란 말이야. 5년 차 첫 해에 EBS에 저 연력학과 용수철이 들어가 있었어. 마치 그 이전 교과과정의 물투의 심화 문제처럼 근데 거기서는 막 압력 같은 거 판단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력학에서 배우는 거는 압력 판단 막 해가지고 힘 분석해가지고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막 이런 거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개정 첫 해 EBS 특에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 나올 수도 있겠다. 왜냐면 개정 첫 해니까 선생님들도 어떻게 출제되는지 아직 문제를 못 본 상황이거든. 그래서 첫 해에는 많이 가르쳤어. 그러나 수능에서 첫 해 수능이 실시가 된 다음에 아 이거는 우리 과정에는 나오지 않는구나 라는 걸 판단해서 지금 4년이 흘렀고 안 나왔어. 한 번도. EBS에서 사라졌는데 갑자기 이번에 등장했더라고. 근데 그게 대단한 힘 분석하는 용수철이 아니라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수준 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형태였냐면 이거예요. 여기에 단열되어 있는 실린더가 있다는 거예요. 열 효율을 묻지 않는 문제예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칸막이 같은 거 이렇게 있어가지고 단열된 칸막이 있어서 여한테 열을 공급하는 거야. 여긴 진공이고 여기 A공기 A기체 B기체가 있는데 열을 공급하잖아요. 그럼 여기 밀어 이렇게 밀어 양쪽으로. 그래서 열을 공급한 게 이 바깥쪽으로는 못 빠져나가거나 안에서 다 돌아다니는데 A의 내부에너지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A가 B한테 일어나거나 일한 만큼 B는 내부에너지가 증가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B의 내부에너지 변화가 생기고 A가 또 이쪽으로 일어나는데 여기에 용수철이 껴있는 거예요. 여기가 진공으로 되어 있으면 뭐 나올 수 있다고 판단돼. 진공이라고 했을 때 여기 용수철이 있는데 얘 밀잖아? 그러면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얘가 한 일을 용수철이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변화로 나타난다. 이게 Q다. 이 정도 모티브로 지금 출제가 됐거든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런데 출제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알겠죠? 이게 평가원 감수 딱지를 달고 나왔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해 주는 건데 이 정도 수준. 괜히 또 여기서 막 여기서 압력 막 구해가지고 힘평형 막 구해가지고 탄성력과 기체의 압력에 의한 힘이 똑같다.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문제는 절대로 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이 한 문제만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보험사마. 이거 이외에 많은 문제들이 대동소의한 문제인데 몇몇 특징적인 게 있어서 잠깐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왜 지금 오리엔테이션 할 때 왜 얘기하냐. 왜 얘기하냐면 반영했다. 알았어요? 우리 특난도 모의고사에 반영했다. 알겠죠? 그래서 과하게 들어가진 않고 아주 소소하게 혹시 모를 상황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소소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 파이널 원, 파이널 투 이런 식으로 계속 반영이 되어 나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실시되고 있는 모의고사라든가 출간되는 연기교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반영을 해서 특난도 모의고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알겠죠? 네. 자, EBS는 다 풀어보세요. 알겠지?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제 컨텐츠를 충실하게 공부하면 돼요. 왜냐하면 EBS에서 나오는 형태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EBS는 옵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반복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수업 다 듣고 컨텐츠도 풀고 EBS도 풀면 좋은 거지. 시간 효율의 문제인 거죠. 효율의 문제. 안 된다라고 하면 제가 업로드해주는 특기 문항들 위주로만 딱 풀고 제 수업을 컨텐츠를 쭉 따라오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2025 강민영트한호 보유사 현재 시즌1이 완강되어 있습니다. 완강되어 있고요. 시즌2가 8회 시즌1 6회였어요. 6, 8, 8, 9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전체 31회가 구성이 돼요. 작년보다 회차가 좀 늘었습니다. 알겠죠? 난이도는 전 회차가 유사합니다. 시즌1도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학습이 좀 미진했을 때 물론 미진하다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 잘 돼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11월 실력은 아니잖아요, 지금. 맞죠? 너희들이 5월달에 11월 실력이랑 5월 실력이 똑같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모의고사들은 뒤로 갈 수 있으면 어려워진다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특단독 모의고사는 수능 직전에 풀어도 도움이 되는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월달, 6월달 이렇게 상반기 때 시즌1을 풀게 되면 어렵게 느낄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나 점점 너희의 실력이 향상되어 갈 것이고요. 그러면 난이도도 너희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도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인데 그렇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수능보다 어려운 문제들을 품고 있어요. 하드 트레이닝을 하고 싶은 거야. 알겠죠? 수능을 만점 받기 위해서는 수능보다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적인 압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능의 현장감을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에서 구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연습해야지. 그냥 수능이랑 비슷하거나 더 쉬운 문제를 풀어봤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약간 더 빡빡하고 약간 더 난이도가 있고 약간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 알겠죠? 그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더러워서 어려운 문제는 안 들어 있어요. 왜? 수능이 더러워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의 깊이가 필요한 거지. 그치? 숙련도가 높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 더러운 계산이 아니라 더러운 계산으로 어려운 모의고사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트나다 모의고사의 기본적인 슬로건이 무엇이다? 생각은 깊게 해. 계산은 간단하게입니다. 알겠죠? 네. 그러나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생각을 깊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대했을 때 상당히 어렵지만 실제로는 배워갈 게 되게 많을 거야. 왜? 계산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의 계산은 들어갑니다. 알겠죠? 전해차 당연히 연구소에서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외주를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제 통제 하에 문제들을 출제하고 그런 것들을 저의 감수를 거쳐서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원 출제 지침은 당연히 출제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교과서 같은 데 보면 학습 목표라던가 또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의 지침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출제를 하고 있어. 나오지 않는 문제들을 괜히 넣어놓지 않는다고요. 알겠죠? 시험지 포맷도 준수하고 있고 합리적인 고난도 문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준킬러. 특히 킬러 배제 정책이 작년부터 실시가 됐는데 물린 어차피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킬러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정답률이 대부분 어려운 게 30% 초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알겠죠? 30% 초반대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전 시즌은 유사한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지금은 7월 중순에 출간이 되는데요. 지금 얘는 9평 끝나고 9월 초, 얘는 9월 말 또는 10월 초 이런 식으로 출간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시즌트 교재 구성 수능 시험지 사이즈랑 똑같고요. 글자 폰트도 똑같습니다. 근데 약간 좀 빡빡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죠. 약간 더 문항 길이가 길 수 있습니다. 알았지? 자, 해설지 포함을 하고 있고 평가원에 5회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참고하시고요. 강의 총 8회의 모의고사가 들어있는데 강의가 8회가 아니고요. 강의는 16강입니다. 한 회당 2개의 강의씩 진행을 할 거고 한 40분, 50분 이렇게? 40분, 50분? 합치면 80분에서 90분 사이 뭐 그 정도로 구성이 될 것 같아요. 전문항 풀이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고요. 강의가 업로드 된 다음에 인덱스가 제공이 됩니다. 클릭하면 바로 번호로 이동하는 스마트 코드도 제공이 돼요. 알겠지? 스마트 코드 메가스터디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넣으면 바로 그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최당 회당 2강 총 16강으로 구성이 된다. 알겠죠? 9평 전 완강이 됩니다. 알겠죠? 등단어 보의고사 활용법 9평과 수능 대비로 활용을 한다. 지금은 6평은 끝났기 때문에 9평과 수능 대비로 활용하시면 되겠고 모든 회차 제공되는 등급컷은 수능 수능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이 정도 등급컷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요. 예상된 요컷은 1컷이 한 43, 43, 44 정도 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늘 항상 생각할 이걸 명심해야 돼요. 시험에 임할 때는 실전처럼 즉 30분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푸시고 공부하시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엔제처럼 한 문제, 한 문제들을 분석해 나가셔야 돼요. 엔제 풀 때 한 문제, 한 문제 푼 다음에 해법도 정리해보고 이러잖아요. 모의교사는 그냥 대충 푼 다음에 그냥 틀렀네, 맞았네, 확인한 다음에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시간 낭비예요. 이거는. 알겠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끝난 후에는 엔제처럼 틀린 것들, 시간이 오래 걸린 것들, 헤맸던 것들,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들을 강의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정갈하게 정리하고 자신의 실력으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다노트보다는 해법노트를 만드는 행위가 중요하다. 만들어 보는 것, 써보는 것. 특히 그 추론형 문제들 있잖아요. 추론형 문제들을 이해한 다음에 넘어가면 안 되고 이해한 다음에 그 이해한 것을 손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쫙 정리가 되고 나중에 시험 문제를 풀 때 더 빠르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고 가면요. 당연히 뭐 이해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 당연하겠죠.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에는 빨리 정갈하게 생각이 잘 안 나. 그래서 꼭 손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행위를 하셔야 된다. 핵심 문항 위주로 해주세요. 틀린 거 다 모아놓지 말고 알겠죠? 나한테 필요한 문제들을 해법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정리하는 습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그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지루하지만 그렇죠? 매일매일 이런 것들 하는 게 지루하잖아. 그렇죠? 지루하지만 여러분 일관적으로 계속 그 행위를 습관처럼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이끌 것이다. 알겠죠? 네. 자 수강 후 핵심 문항 풀이법들 잘 정리하세요. 핵심 원리 알고리즘 풀이법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합니다. 취향 문단원 개념들을 재확인하시고요. 내가 뭐 1, 2페이지 틀린 게 있으면 여러분 까먹어서 그래 까먹어서 자꾸 기억 저 너머로 사라진단 말이야. 특히 개념형 문제들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생각날 때마다 제 필기노트 같은 것들 이제 이 하반기 때 필기노트 활용을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개념들을 계속 너희들이 강의를 볼 수는 없잖아요. 까먹어가는 개념들을 그런 것들을 개념서 또는 필기노트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근데 개념서가 워낙 두꺼우다 보니까 필기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 확인해. 알겠죠? 눈으로 계속 익히셔야 돼. 그래야지 안 까먹어. 알겠죠? 물리는 개념 강의 들을 때 필기노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문풀할 때 필기노트가 필요해. 계속 그 개념들을 계속 강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 작은 포켓북 형태니까 포켓북 포켓북 작은 책자니까 갖고 다니면서 계속 그 추론형보다는 개념형 파트를 눈으로 계속 읽고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잖아. 필기노트. 그치? 역대급이죠? 자, 취학자원들 개념들을 필기노트를 활용해서 재확인해 주시고요. 취학 주제들은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기본 문항들은 지속적인 모의고사 응시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엔제 제가 이제 같이 병행되는 게 실전 300이지 않습니까? 실전 300이 아주 기초적인 개념 문제들은 안 넣어놨어. 왜? 모의고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특란도 모의고사 하면 31회차가 제공이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맞지? 그치? 업투모의고사가 16회 만점 챌린지 모의고사도 16회 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유형별 모의고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점 챌린지에는 없지만 업투모의고사 16회분이랑 그리고 특란도 모의고사 31회분에는 기본 문항들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 걸로 기본 문항들은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개들을 괜히 다 오다노트 만들고 틀리는 것마다 그러지 말고 기본 문제들은 풀고 틀렸어도 이해한 다음에 확실히 알겠다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30분 테스트 진행하고 채점하고 문항평가한 다음에 해설강의 수강하고 프리법 정리하고 약점 문항들 다시 풀 것들 체크 좀 해나 알겠죠? 그래서 시즌 2가 끝난 다음에 파이널 할 때 그 틀렸던 것들을 재복습하고 알겠죠? 누적 복습 좀 해주세요. Q&A 게시판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Q&A 게시판에는 특란도 모의고사에 출제진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높은 수준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알겠죠? 네. 2회독 약점 문항들 선배로 다시 풀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뭐 파이널 1을 풀 때 시즌 2를 복습 파이널 2를 풀 때 파이널 1을 복습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 꾸준하게 반복하는 행위가 중요하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매 모의고사마다 내가 얘기하는 거 있는데요. 시간 안배 기술과 독해 기술을 잠깐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시즌 1 오리엔테이션도 있었죠?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 들으셔야 됩니다. 초반 15분에는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집중해달라. 문제를 두 번 읽으려고 하면 바로 넘어가.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것들을 빨리 15분 안에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5분 안에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것들을 다 풀어내셔야 돼요. 두 번 읽으려고 하면 빨리빨리 넘어가. 알겠죠? 4페이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게 한두 개는 있잖아요. 개들까지는 풀어. 자신 없는 것들은 남기고. 그리고 15분이 됐을 때 남은 개수를 세. 세서 5개만 풀면 돼. 5개. 8개 남았는데 8개 다 풀려고 하면 안 돼. 15분 동안에. 5개만 풀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실력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거기서 더 풀 수 있어. 근데 목표를 후반 15분 동안에는 5개만 풀겠다라고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15분이 됐을 때 남은 개수를 세야 돼. 괜히 구조화하지 않고 모의고사 풀지 말란 말이야. 시험 볼 때도 항상 15분이 됐을 때 웬문이 남았는지 항상 확인해. 그래서 많이 남았으면 아 좀 난이도가 높구나. 적게 남았으면 좀 쉽구나. 적게 남았어. 한 2, 3개밖에 안 남았어. 그럼 2, 3개 풀면 돼요. 알겠죠? 선생님 5개 풀려고 하는데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 어쩌라고. 2개 풀려고 그러면. 잘했네. 알겠죠? 문제가 어렵든 쉽든 초반 15분 동안에는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후반 15분 동안에는 다섯 문제를 계획한다. 등급에 상관없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멘탈이 나가지 않고 여러분의 실력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독해의 기술. 제발 좀 끊어 읽기 좀 해. 알겠지? 끊어 읽으면서 왜 끊어 읽는 거야? 조건을 놓치지 않기 위해. 뒤로 갈수록 4페이지로 갈수록 더더욱 중요해지죠. 왜 조건이 많으니까 발문에. 그래서 끊어 읽기를 하면서 발문의 조건들이 그림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림이 없는 문제가 없어. 그림 아니면 표가 항상 있기 때문에 표시를 해. 발문에만 있는 것들을. 그래서 그림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의 모든 조건들을 표시하고 표시할 수 없는 것들만 밑줄을 딱 긋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후반 15분 동안에 다시 읽을 수 있거든요. 초반 15분에는 다시 읽으면 안 되고 후반 15분에 다시 읽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림과 밑줄만 다시 보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채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채화가. 알겠죠? 반복을 통해서 채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괜히 쓸데없이 문제 다시 읽고 다시 읽고 이렇게 하는 바보 짓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표시할 수 없는 조건들 밑줄 긋고 표시할 수 있는 건 모두 표시를 해서 그림과 밑줄만 딱 보고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1에서 3페이지에 실수가 좀 많아지면 10% 정도 느리게 푸는 연습을 진행을 하고 그래도 실수가 있으면 더 느리게. 알겠죠? 개념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자꾸 실수가 나와. 그러면 니들의 실력보다 빨리 풀어서 그래. 약간씩 느리게. 자신의 속도를 찾아야 돼요. 자신만의 속도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이럴 수 있어. 1에 3페이지 실수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조금 더 빨리 풀어봐. 실수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 그 속도를 찾는 훈련을 실물을 계속 진행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실전 모의구사가 그런 것들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속도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속도감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일이 있어. 무조건 빨리만 풀면 좋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빨리 풀면 실력보다 빨리 풀면 앞에서 다 날라가. 남들이 다 맞는 문제를 틀리는 게 킬러 문제 틀리는 것보다 더 치명적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들 다 맞는 걸 왜 틀려요? 시간까지 투자해놓고. 알겠지? 1페이지 6문제 중에 6평을 기준으로 얘기하면요. 1페이지 6문제 나왔지. 3점짜리 3개였습니다. 4페이지는요. 4페이지는 문제 3개밖에 없었어요. 원래 다 4개 나오는데 이번에 3개밖에 없었죠. 자 1페이지 100점이 4페이지 100점보다 높아요. 실수하시면 망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신만의 속도감을 찾는 훈련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준비한 이 특난도 모의고사들 이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점으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만점으로 이끌다 강력한 끌리어 업직 강민웅이었습니다. 본강좌에서 만납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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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